들어가는 중 형이 언제 일어났어? 뜨끈하게 아침에 도망갈 일은 없겠네? 오늘 아침에 까침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왜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? 언제 또 도망가서 내가 아 근데 안 피곤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건 맞지 그럼 어떻게 내가 뭐 마사지 해줘? 주물러줘? 그건 좀 그렇고 지금부터 이제 이 텐션 끝까지 유지해줘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안 돼 어? 텐션 나가지는 거 봐라 나가네 아 진짜 아 진짜 지다 한번도 안 해봤어 짱키머취 런사 조금 건데 침단 좀 깔아줄 수 있어? ㅈ까 어 뭐야 안쪽에 둘 안돼 오른쪽은 다운 짐은 버려? 어 새 도끼 새 도끼 있어 아 기멋띠 아씨 때려줘 나 죽어 이거 때려줘 때려줘 아 아 아 아 아 빨리 들어 아 아 내가 내 새 기다려봐 펜 플러트 아니면 죽냐고 펄이 10% 안 붙네 근데 어? 어? 야 가야간에 뿌릴게 나 존나많아 나 석궁 야 석궁 아래로 들어가는데 석궁 나 석궁 뿌렸냐? 어 어 나 왜 석궁 아래로 왔냐? 석궁 아래로 막 프로판 탱크 아래 깔려서 내려가는데? 나 빠킹 무기가 없어 투야 러스트 원투데이에 아 나 후라이 시달린건데 야 직원이야 사람있다 망을 땡기고 아 빠킹 활쟁이인데 헤드 헤드? 야 열로 헤드? 바로갔어 바로갔어 슬라이딩하는데 와우 어 사람 4패 폐폐폐폐폐폐폐 도메 도메 툴 얘야? 어딨는데? 아 오른쪽에 하나 있다 오른쪽에 사람 4시채고 아 잡았어 소빈 잡았어 폐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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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정은 중 얘 P8 5.6 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거기 두 개 있어? 다 왔어 나이스 나 손 좀 내주시오 니가 AK야 나이스 아니 톱슨인데 밖에 총알이 없다 집에 한 번 가잖아 살릴게 그거 먹어봐 그냥 나 버려 아무것도 없어 호잇 호잇 흰차 위에서 쏘고 있음 배나리 까까머리 대머리들 안 보이게 나무 사이로 가야겠다 240 반영에서 뭐 가는데 방금 야 LMG랑 톱슨 들고 있어 따라와봐 내 앞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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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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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번호 나 잡았어 어디가 안에서 어 파밍했다 얘도 파밍했어 내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케이시코 9번인데 우리 재킷! 재킷 무빙! 무장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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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잘못할냐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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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하하하하하 하핰 대가리 찍으니까 존다 할게 내가? 내가 처리할게 아 잠깐만 변수 발생 아 도와주는 중 하하하하 하하하하 던지는 것까지 완벽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렇게 이렇게 외부 에필 쪽인데? 어 하나 보였던 부덤에 있었다고 하나는 아 나 걸렸다 하긴 부덤에 있던거 초키 쪽으로 땡겼어 다시 초키로 있어 부덤에 있던거 합살 나이스 더블헤드 툼슨 먹어갔나? 총알은 있는데 다 사왔다 아 툼슨 들고 푸시해본다? 뭐라고요? 푸시해볼게 어 방법이 인하다 뭐.. 깔라고 하는데? 총 매달고 있는거 같애 뒤에 나이스 네 건차 작업하나보다 풀무 야 풀무 풀무 푸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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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랐어? 문도 다 있다 한명 더 있어? 아니 문 열려있다고 그냥 어 한명 나 바로 나 그냥 바로 패잖아 하하하하 나 들어왔어 2층 2층 2층이야? 아 근데 별거 없어 털이 2개 정육이 하나 어 큰 상하 큰 정구 하나 정육이는 히트인데? 어 정육이랑 빨개 힛도 난 힛도 대강로도 히트인데? 울어? 풀 빨아봐 어? 어 빨아봐 나 나한테 안보여 여기 시체에 있냐? 나 뿌려줄게 응 나 안보여 우냐구 울어? 침난풀이라 보지도 못함 그냥 침난풀이라 보지도 못함 죽었어? 또 죽었어? 응 쟤 자기 문장 안 뺏긴 줄 아나 본데 그냥 올라가 보습 또 해줄 사람? 어? 헬기 카운트? 가자 요 이 시위에 내려보자 바로 볼트 쏜다 하나 잡았어 아이 볼트 씹려나 라인 내려야겠다 일단 이거 한번 빨자 하나 내렸어 야 꼬르 때문에 붙기가 싫어서 먹었어? 아 저거 씹빨 각 보이면 잡으러 가자 아니야 피드야 피드 확인 확인 나 몇대 때려놨어 아 나 누? 하나만 개스티 두병 남아있어 둘 다운이고 아 나 누웠어 아 하나 더 있어 몇대 때리긴 했는데 하나 왔다 셋 다 다운이야 어 근데 우리 우리 갈라고 어 우리 갈라고 좀 먹어라 드래기 중이다 앞의 사람 어 어 살짝 돌아가야될 때 아이씨 빠 이거 디치기 하나 갈 수도 있어 반수 그냥 빼고 있어 그냥 확길까지 나와가지고 어 쫓아온다 어 이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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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 아네 메이커도 charter 2 16 1 바로 부어! 바로 부어! 다 왔어 일단. 몇 명이야? 일단 하나밖에 못 봤어. 올라가볼게. 많을 수 있어? 누웠어. 나 누웠어. 뭐 만났어? 체크해봐. LMG 와 이거 진짜 얼라키인데? 나 밖에 침낭 있거든? 제 근처에? 밥. 우리 집 기준 230에 하나 있고. 하나 쭉 빠진다. 130쪽으로. 나무의 벽친구. 아 못잡았다. 나무의 벽친구. 나무의 벽친구. 나무의 벽친구. 나무의 벽친구. 나무의 벽친구. 나무의 벽친구. 내지 마. 나 빠질 수 있어. 나 지금 빠질 수 있어. 나 지금 빠질 수 있어. 나 지금 빠질 수 있어. 하나 컷? 나 뒤에서 나 죽었다. 나 계속 빠질 수 있어. 나... party at the launch. 해결 Dude hope. 나도 두 대. 나도 쟤꺼 못먹었어 엠투네 나 먹방 빠질게 거기 방법도 있을텐데 방법도 뭐 거든야? 아니 안먹었어 일단 집에서 한번 땡큐 일하다가 다 팔렸죠 꼬리좋아 내려와있다 판단차 나 졌어 어? 나 죽었어 졸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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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팠네 어 먹을 수 있다 와 말로 이렇게? 계단식? 밟고 밟고 석게 앞에서 점프해봐 됐어? 응 뭐 먹는지 뭐야 타야 총알 씹고 있었나봐 다 박아놓은거구나 2층에다 한 박스하고 한 세 줄 모아갔네 우리 들고 있는 쪽까지 헤이 브로우 거기 거기로 가야돼 거기 하어메니 푸드? 오 땡큐 브로우 땡큐 브로우 나 흠 죅 빨라가서 먹어 너 너도 흠 흠 흠 탕 흠 흠 빨리 와서 먹어 너도